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주위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중시 주변의 펀드멘탈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로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김소원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CES가 온라인이지만 지난주에 종료가 됐거든요. 저희도 보면 항상 CES에서의 주인공은 디스플레이에요.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년 좀 급진적인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거든요. 올해 CES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더 이상 디스플레이는 TV가 아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존재하지 않나 그런 거 제가 가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LCD가 변곡점에 있는데요. LCD는 더욱 프리미엄 LCD로 발전이 되면서 미니 LED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OLED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개발돼서 휘도나 색 재현성 훨씬 높은 OLED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OLED도 투명 OLED나 차량용 플렉서블 OLED까지 강점이 좀 극대화되는 모습이고 사실 우리 세상에 모든 게 디스플레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주식시장만 예외인 것 같아요. 주가 해결 좀 해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디스플레이도 패널이나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장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장비 업종의 지난 1년간 주가가 어땠습니까? 장비 업종이 유난히 좀 주식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업체나 OLED 소재 업체 모두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비 업종이 유난히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이 그래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하면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 양 장비 업체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비 업체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작년 1월 2일 대비 마이너스 11%입니다. 평균. 코스닥이 40%를 상승을 했거든요. 작년 1월 2일 대비. 그러니까 정말 지수를 크게 하회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상승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의 장이긴 했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은 그 마이너스 11%에 상당히 부진한 수익률을 기고했기 때문이라도 주주들은 상당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는지 그 원인을 짚어주시죠. 일단 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SFA라는 장비 업체의 12개월 포로드 PB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향으로 장비 발주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폭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장비 신규 수주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향 수주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폭이 크게 움직이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쪽 신규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제 수주가 투자, 결국 수주라는 거는 투자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왜 투자가 지연이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라고 하면 중소형 쪽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대형 쪽 투자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중소형 OLED 신규 투자가 사실 수년 전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었고 작년에는 특히 더욱더 기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사실 작년에 세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시장이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고 디스플레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중소형 OLED 쪽 신규 투자를 지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또 추가로 이제 경쟁사 또한 OLED 쪽 기술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사실 이제 북미 고객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량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약간 신규 투자라는 게 라인 하나를 이제 지는데 2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투자를 추진하기에 약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대형 쪽을 또 보면 저희가 이제 QD OLED 신규 투자가 2019년 말에 첫 라인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기술 안정화가 좀 생각보다 오래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 투자는 저희가 올해 초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연내 추가 투자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비 업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보다는 수주죠. 수주 시점에 주가는 선 반응에서 움직인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OLED를 소형과 대형으로 나눈다면 소형은 팬데믹 국면에서 스마트폰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대형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손을 떼고 QD OLED로 가려고 하는데 양산성을 좀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예상보다는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술적인 허드는 특히 어느 공정이 좀 어려운 건가요? 이 프린팅 기술이라는 부분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잉크젯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양산 라인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손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수주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나요? 네. 이것도 사실 대부분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고요. 중국도 이제 삼성 못지않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중소형 OLD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삼성형 레퍼런스를 있는 국내 장비 업체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국 신규 수주에는 삼성형 수주보다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이유들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은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시합니다. 장비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진 상황이고요. 또 삼성의 신규 수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조금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가 인하를 해서라도 중국에도 장비를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 장비 업체들의 경쟁 심화로 단가나 수익성 압박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단가라는 측면은 어쨌든 최신 기술과 장비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선도하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한 번 양산성을 검증받은 장비에 대해서 중국에 2차 공급하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장비 업체들은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좀 돈을 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됩니다. 매출 체크한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중국형 수주가 많아지면 재무제표만 봐도 장비 업체들이 과거 삼성에 집중했을 때와 중국에 집중했을 때의 재무제표부터가 달라지는 그런 그림들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 중국 사업을 열심히 해도 사실 장비 대금을 늦게 주니까 회수가 좀 늦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분명히 고객 관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중국의 대형 업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을 잘 주는 편이지만 사실 신생 업체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비 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이라도 밸류를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좀 위안화가 초강세니까 좀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달러화로 결정이 되죠? 네, 달러화 결제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환차액을 누리고 느껴지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한 번에 100K 넘게 투자를 105K 정도 이제 막 하고 135K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5K면 라인이 거의 7개 라인이에요. 라인 하나가 15K 때문에 7개 라인 하나가 한 번에 투자를 하고 이후에 뭐 한 3, 4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국은 사실 아직 기술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그리고 BOE 같은 선두 업체만 가장 많을 때 3개 그 3개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 규모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할 때만큼 또 많은 밸리를 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약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OLED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애플의 신규 벤더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CES에서 큰 이슈가 된 LG전자의 롤러블폰 역시도 그 플렉서블 OLED를 비유해서 공급받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약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일부 수세로 몰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국내 장비 업체들이 중국 패널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 요인 때문에 디스카운트 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장비 업종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언제부터 대규모 증설에 나설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 2020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지연되면서 상당히 업황은 안 좋았다고 보면 2021년은 이러한 투자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 올해 전반적인 장비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여부가 장비 업체들의 주가 향방을 아무래도 결정을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중소형 OLED 증설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애플과 중국 세트업체가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을 많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만 중소형 OLED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 태블릿과 노트북 등 이 기기에서도 OLED 패널 채택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내년 2022년에 애플을 비롯한 더 많은 세트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을 진출할 걸로 저희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요소들이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중소형 OLED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 번째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 이 부분은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플렉서블 OLED 뿐만 아니라 지금 폴더블 폰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필름이든 기구물이든 이러한 폴더블 스마트폰 생태계 활성화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세 번째 아이폰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애플과 중국 세트업체가 이끄는 OLED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4개 모델 전량으로 처음 플렉서블 OLED 패널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과 내후년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OLED 아이폰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O4B4 샤오미 같은 중국 주요 업체들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는 화웨이만 OLED 스마트폰을 좀 많이 채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O4B4 샤오미양 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과 중국 세트업체들의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26%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률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타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중국과 애플 이 주요 세트업체들이 OLED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OLED의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올해가 5.3억 대 정도면 대략 스마트폰 시장에서 침투율은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30% 후반대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전체 세트업,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거의 10%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스마트폰은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OLED 침투율이 늘어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는 5G와 관련이 있다 좀 보고 있는데요. 5G 스마트폰은 4G 대비 RF 모듈 칩이나 이런 칩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스마트폰보다 두꺼워지는데 두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력을 4G 대비 더 많이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OLED 패널이 LCD 패널 대비 두 가지 강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LCD 대비 훨씬 전력 소모를 세이브할 수 있고 왜냐하면 LCD는 백라이트가 있지만 OLED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력 소모를 훨씬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패널의 두께입니다. 이 또한 백라이트가 빠지게 되면서 OLED가 LCD이 훨씬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장점들이 5G 스마트폰에 참 적합하기 때문에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5G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같은 스마트 기기 쪽으로 OLED 체형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스마트폰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께나 전력 소비에서 강점이 명확할 것 같은데 사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그렇게까지 배터리의 두께가 또 있기 때문이라도 그렇게까지 두께나 전력 소모에 민감하냐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OLED를 채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세트 시장 중에서 좀 호황을 누린 게 IT 기기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반사 이 수혜로 맞아요. 홈 엔터테인먼트 순위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놀기 위한 단말기들은 다 잘 팔렸어요.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게임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랑 모니터 쪽 그리고 태블릿 쪽 이쪽이 이제 다시 프리미엄 라인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등 스마트폰 기기 외에서도 OLED 패널 채택이 좀 본격 활발해지고 기대하는데요. 2022년가 내년이죠.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지금 출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이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자입니다.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이패드 연간 출하량이 한 5년 동안 4천만 대 이상을 항상 유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2020년에 또 코로나 반사 수혜를 보면서 거의 5천만 대 이상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연에 한 3개 모델에서 4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모델만 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천만 대 이상의 OLED 아이패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중소형 OLED 수급에는 빠르게 수급을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니라 면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6인치고 태블릿이 12인치라고 한다면 그 수요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용량이, 면적이기 때문에 4배가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실제로 태블릿에서 천만 대만 쓰더라도 스마트폰을 따지면 4천만 대에 달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을 계산을 해보면요. 천만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소형 OLED에서는 6세대 원장이라고 하는 원장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세대 원장 한 장당 스마트폰을 6.0인치 기준으로 200에서 250장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4분의 1 규모밖에 안 나오고 50에서 60장의 패널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생산을 할 때 통산 이제 6개월 내에 거의 다 생산을 하고 이걸 계속 출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간의 생산을 고려를 하면 월에 거의 3만 5천 장에서 4만 장 규모의 캐파가 태블릿 생산에만 할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OLED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설을 해놔야 이게 증설 기간이 증설하면 딱 되는 게 아니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을 해야 2022년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OLED 아이패드 효과가 하반기 증설에 크게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중소형 OLED에도 애플이 중심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애플 중심입니다. 이번 아이폰이 전량 OLED를 채택하면서 스마트폰 침투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거고 아이패드가 또 가장 먼저 태블릿에서 OLED를 채용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근거로 얘기해 주실 폴더블 아이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OLED 생태계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 관심이 많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도 구현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아이폰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지 시간이 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가격이 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큐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년부터는 좀 수요가 달라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애플도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플렉서블 OLED 가격에 좀 있습니다. 결국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 원가에서 거의 30% 정도를 이 패널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원가를 결국 많이 낮춰줘야 전체 프라이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플렉서블 OLED 가격이 물론 이제 모델마다 다르지만 프리미엄 모델 기준으로는 거의 80에서 90배,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패널 장단 가격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지드 OLED 패널 가격과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리지드 OLED라는 거는 이제 저희 손담비 아몰레드 시절 그때 이제 나온 OLED, 되게 좀 오래된 리지드 OLED 패널인데 이 OLED 라인들은 사실 수요에 맞춰서 한두 개씩 증설을 해왔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때마다 가격이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렉서블 OLED는 투자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35K를 한 번에 투자를 했고 이게 5년 후인 내년에 감가상각이 한 번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완전히 끝나게 되면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도 가격을 인하하는 데 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격적으로 패널 가격을 좀 낮춰서 시장을 훨씬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사실 기대가 되고 따라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도 내년부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격 인하가 나오고 훨씬 더 큐의 그로스를 이끌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사실 애플도 그렇고 이외 주요 세트 업체들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와 내년 몇 대로 예상이 됩니까? 저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 7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거의 2천만 대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파이가 확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때마침 플렉서블 OLD도 충분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다라는 게 미리 보는 내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우리 결론은 종목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OLD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많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투자는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CD 라인은 L7-2나 L8-1-2의 라인을 셧다운을 진행을 한 후에 먼저 하반기에 30회의 규모의 중소형 OLD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반등을 하냐 일단 저의 커버리지 기준으로는 AP 시스템이라는 업체와 SFA라는 장비 업체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AP 시스템은 OLED를 만들 때 ELA 공정이라고 하는 레이저 공정을 진행할 때 쓰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할 때도 이 회사는 거의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판가나 그 이익률로 반응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할 때도 예외 없이 이 회사는 독점 수주를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중소형에만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형 투자에는 거의 수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소형 OLED 증설이 재개가 되면 AP 시스템 주가도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SFA라는 회사는 공정관의 모든 공정을 연결해주는 큰 물류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쟁사 간 두 개 정도 있고 하나는 일본의 다이오프라는 업체가 있고 하나는 중국 업체, 한국 이름이지만 중국으로 지분이 넘어간 신성이엔지라는 회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삼성향으로는 항상 이 회사가 독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으로 갈 때는 경쟁이 심해지지만 삼성은 이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상상 이 회사한테 대부분의 수술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일단 켜버리지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내려보면 2020년은 여러 가지 이슈로 그 디스플레이 장비가 소외를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 배경으로서 스마트폰 쪽에서 OLED의 침투율이 높아질 거고요. 스마트폰 이외에 태블릿 같은 대화면 스마트 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OLED를 채용하는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내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김수원 연구원이 해주셨고요. 그랬을 때 가장 기술력에서 앞서는 AP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공정 장비 쪽에서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SFE까지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킴 리서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발광 OLED 같은 김수원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톡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